반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부만두는 법 전수 받으러 왔거든요 반장님. 어머님이 딱 보시기에 두부가 맛있어요 찐빵이 맛있어요. 내가 두부 잘 만들어 그래 난 내가 두부가 더 맛있어. 근데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집 들어올 때 봤는데요. 문 앞에 있는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기둥 같은 거? 나무 기둥 세워놓은 건 무슨 뜻이? 뭐예요? 토종벌이에요. 벌이요? 내가 질리고 있어. 벌이요? 토종벌. 안에 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벌이 있다고요? 가을에 뜨면 내년에 또 갈아. 여기 벌벌 떨리는데? 야 우리 이거 저. 너희 오늘 말 안 들으면 촌장이 벌 세운다. 정말 잘 만들었네 벌 구경. 두부가 급한데 우선 이제 콩을 삶아야 될 거고 아니 우선 갈아 이제. 갈아야지요. 삶은 콩을 갈아야 될 거니. 낙 콩으로 갈아 갈아야 될 거니? 아니 삶은 콩은. 날콩을? 날콩이 갈아 갈 거야. 날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갈자. 멧돌이 어딨어요? 잠깐 잠깐. 야 잠깐 잠깐요. 저거 갈고. 이거 이거 뭐하는 거에요? 이거 맛 vaccinisée. 머isp은거에요? gs부터 장님은 연세가 있으시네. 초능력一些 요像이 한번에 봐주시면. 이 돌 어디서 나셨어요? 만드셨어요? 옛날에 저런 걸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물려받으신 거예요? 물려받으셨어요? 그렇죠. 우와 저도 물려받고 싶어요. 하나 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어떻게 해야지. 아들이 없어서. 이거 그거 아니야. 블롱색. 이거 그거 아니야. 천사. 아 귀엽다. 다들 놀았냐? 어? 다들 놀았냐? 오케이. 아 우아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여기다 이제 콩을 이렇게 두어가면서 가는 거야. 이거 닦았다니? 이거 닦았잖아. 이렇게. 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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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우와. 어디 어디 나와요? 신기하다. 아니 쟤빨이 어디 멀어. 치기 때문에. 이거 많이 놀아줘. 아유. 야. 형이 그런 말인거 편집하는. 저기 그럼. 천사 옆에다 갖다. 맷돌 하나 더 할까? 맷돌 하나 더 할까? 맷돌 하나 더 앉혀. 우와 멋있다. 맷돌 하나 더 앉히고. 멋있어? 네. 뭐 IO. 맷돌 하나 더 앉히고. 맷돌 하나 더 앉히고. 멋있어? 마님? 진짜 잘 어울린다. 오 잘하는데. 어 많이. 어 그래. 맞아 맞아. 일정 속도로 하는 게 중요한. 일정 속도로. 일정 속도로. 이게 우리나라. 맥돌이라는 게 별걸 다 하지. 뭐뭐 하는데요. 하여튼 가르침 만들면서 다 이해가 했어. 다 이해가 했어. 아우. 아 그거랑. 아. 아. 생콩. 떨어지고. 어. 진짜 맞아요. 2년 동안 너만 연구했는데.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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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너만 연구했는데. 꾸준하게 일정 속도로 이렇게 해야 뭐가 잘 될 거야. 자 관장님 잘 되고 있죠. 보세요. 그러게 잘 되고 있는데 잘하시면 돼. 잘하죠? 그래 사실은 이런 분위기였어. 이게 자꾸 숙. 물 좀 내고. 넌 봐라 선화야. 이렇게 하다가 딱 멈췄다가 하려고 하면 또 새로 하려고 힘이 들잖아. 너는 계속 한 템포로 가고 너는 여기 박자에 맞춰서 여기다 딱 넣으란 말이야. 아 박자에 자신 있으신가요? 박자 해보세요 그러면. 해주세요. 박자? 서울에서 60현생을 사신 도천장님의 박자 감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떨어져요? 3d by bill 거대 short 시계방향으로 돌아간라 go 시계방향으로 한꺼운 에 wind Seems like 져라 왜? 왜냐면 새우 오빠랑 러브라인 하면 좀 더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유리한테 네가 허락 맡았네. 이거 왜 유리한테까지 서호랑 맡아야 돼요? 네가 제안했잖아. 시끄러워 지금 서호랑아. 시끄러워. 아 동작님 잘렸어요. 동작님. 서호랑가 오죽 절박하면 그러겠냐. 왜요 왜 그렇게 절박한 거야. 아 두 번 죽이기. 천장님 저희 집 잘 나가요. 넌 뭐 요새 뭐 그 무슨 사람인가 그거 알아갖고 버티고 있더라고. 천장도 수상한 삼형제밖에 안 하시잖아요. 삼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내 나이 뭘 하냐. 나도 러브라인이 있다고. 러브라인이 있다고. 누구라고요? 있어 보면 알아. 누구라고요? 개소리라고. 개소리. 개소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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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름이 개소리인데. 개소리 개소리야. 이거 방송 못 나갈 것 같아요. 나갈아. 나갈아. 수상한 삼형제 나오는데. 너 네 걱정이나 하라니까. 천장이. 천장이 이제 딸이랑. 딸이랑 방송 불렸대요 지금. 아 진짜. 근데 거기 러브라인이 있다니까. 개소리가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내 걸 가면서 놀아 꺼내는 애들. 엄마 대기. 저 뭐 하나 알아봤어요. 뭐. 지 문제. 유치한 문제. 유치 개그? 하라니까 하라니까 뺐는 거야 지금. 야 야 야 너 하라 부러웠구나. 야 하라니까 뺐는 거야 지금. 아니야 하라 언니 제자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야 야 원래. 시작은 제자로 하다가. 다 잡아먹는 거야. 먼저 하는 사람이 인정. 현아야 그냥 해야 괜찮아. 하는 사람이 인정. 유치기의 탈시자 중. 스승보다는 제자. 현아의 유치 개그. 따란. 1번입니다. 땅이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올까요? 땅이 비가 오면. 어떻게 운다고? 땅이 울어요. 땅이 울어요. 땅이 어떻게 울어요? 물방울? 땡. 빗방울? 땅. 이게 또 구 اور이ilo 또. 구 gou homogeneous 거에요. 다음 번째. 비 매니저 오빠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는 일? 네. 뭐 돼? 얘 매니저가 하는 일은? 김영벌리 김영벌리 난 아니지 야 어떡해 김영벌리 야 나와 야 나와 야 너 뭐야? 너 이제 가면서 일해? 갑자기 산하가 좋아져 왜냐하면 나한테 먼저 다가오는 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건 인기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안녕 안녕 오빠 노래해줘요 노래? 보통말 같이 오 어떡하죠 나 고음을 잊고 살아요 오 미안해요 너 벌써 다 가랐나봐요 잊지 못할 내 콩이라 생각했었는데 변해져 가네요 두부로 두부로 우와 너무 나아 두부로 두부로 어머님 저희 아세요? 아니 왜 어떻게 아세요? 아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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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어머님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황옥이라는 옥수수입니다 우와 이렇게 예뻐요? 네 한번 오 우와 이런 식으로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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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딱이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비벼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발려져요 우와 신기하다 화면에서 우와 우와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씻어 필요하세요? 씻어 필요해요 야 질거 질거 역시 예쁘다 야 쏘녀 네? 나 자꾸 이쁜척 하래? 왜요? 이쁜척 하지마 왜요? 야야 아 원 투 쓰리 이게 바로 원펀치 쓰리 강냉이 하하하 하하하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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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친빵 이 가루에다가 반죽을 합니다 아 이 막걸리를 넣으세요? 네 이게 옥수수 막걸리예요 옥수수 막걸리 네 저는 또 한성교평 가능합니다 언니 언니 배경만 깔아주세요 뭐 털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10년밖에 안 드 martial요 아니 그러니까 な棒은 이미 개발돼 있었는데.. 옥수수로 만든 찬 kurang은 세계 최초에요 이렇게 한 손으로는 펴주고 한 손으로는 돌려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너무 얇게 펴지지 않게 집어넣고 아우 양파 이렇게 놓으시면 보자기 싸듯이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오므리세요 어? 이렇게 되지? 삐죽한 쪽은 위로 나오면 모양이 안 나잖아요 네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요? 오므리지 않으면 터져요 너무 예쁘다 예쁘게 잘 끼지 아우 나 또 손 안 껏는 거 난 손편이 이런 거 너무 잘 끼져 진짜 언니 이쁜 딸낫겠다 우리 엄마도 손편 잘 끼쳤었어 거짓말이야 자 말 나온 김에 한 번 하나 뉴 치리의 뉴 치리 예구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자 문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문을 파는 사람? 뒤판이 뒤판이 설마 뭔데? 문을 파는 사람은 세일러문? 아니겠죠? 뭐야? 세일러문 정답이고요 짜란 짜란 야 이거 뭐야 왜 다 걸렸어 굴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사람은? 네 모르시겠어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사람은? 네 이미 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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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유치 개그 와 오늘 진짜 습이 있는 유치 개그였다 진짜 오늘 좀 퀄리티가 있었죠? 퀄리티 하나 사온 게 있어요 뭐? 태우 오빠를 위해서 비밀 지키기 진짜 비밀 따단 이야 고추냉이 넓게 넓게 그래야 한방이 조금씩 먹으면 안 되니까 예쁘게 써요 자 아 신난다 갑자기 자 태우 오빠 거 완성 후추전 연겨자 오케 태우 오빠 맛있게 드세요 뭐야 봐봐 봐봐 어떤 모양이 맛있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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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